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따뜻해. 따뜻해. 그가 이렇게 다 안에 숨어있더라고요. 이거 맛있어 보여. 이렇게 다 안에 숨어있더라고요. 배송이 진짜 빨리 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한 2, 3일 만에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거의 국내 배송 수준이야. 너무 예쁘다. 우와 포장도 엄청 예쁘게 해주셨다. 리본까지. 우와 여기 프리미엄 방자 유기 그릇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들어봐요. 무겁지? 무겁지? 우와 너무 예쁘다 근데. 그치? 그리고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만들어주고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지. 똑똑한데? 그치. 그건 알고 있었어. 그거 알고 있었어? 수자 뒤에 이렇게 적혀있는 브랜드 로고가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리고 이렇게 유기 관리 방법도 친절하게 적어주셨어요. 브링코 앱에서 노태양 제품 구매하는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브링코 앱에 들어가셔서 노태양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옥면기가 지금 1 플러스 1 세일하고 있네요. 옵션을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네이버 스토어가 아닌 브링코 장바구니에 바로 담겨요. 한국 신용카드가 없어도 해외 카드 혹은 페이팔도 가능하니 정말 편리하죠? 쿠팡이나 쥬마켓 등등 여러 사이트에서 구입한 상품들이 합배송이 가능하고 해외 무료배송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특가 이벤트도 있으니 브링코 앱에서 자주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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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소금 고추장 고춧가루 소금 바삭바삭 양념을 넣어주세요 상추 오징어 양념에 남겨주세요 하늘 양념에 남겨주세요 물거리 물거리 너무 따뜻해서 뜨거워 너무 뜨거워 어때? 맛있어? 만두국은 어떻게 끓어도 맛있어 그릇을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만두국이 엄청 고급스럽지 않아? 엄청 고급스러워 너무 고급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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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타는 소리 너무 좋다 진짜 달아 진짜 달아 엄청 고급스러워 안팎을 치는 게 오늘의 고급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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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토소 돌아야지 토소 돌아 어, 그치? 이렇게 있거든? 어. 이거 어떻게 따는지 몰라? 어? 떨어졌네. 근데 색깔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은데? 어, 다시 찾아야 돼. 너무 맛있어. 맛있는 사과는 이렇게 다 안에 숨어있더라고요. 이거 맛있어 보여. 트위스트. 트위스트. 그렇지? 좋다. 여러분, 사과 CFC 찍어도 될 것 같아. 그래?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여기 되게 예쁜 사과 있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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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어, 너무 예쁘겠다. 이렇게 지금 막 크고 있는 사과는 있네요. 사과 엄청 많이 땄어요. 많이 안 땄어요. 우리 둘이 이 정도면 많은 거지? 이거는 코튼 캔디야? 아, 메이플 코튼 캔디네? 되게 신기하다. 아, 메이플 코튼 캔디네? 음, 엄청 달 것 같아. 오빠, 이거 봐봐. 메이플 크림이래. 특이하지? 다른 건 맛이야. 몰라? 꿀도 여기서 하나 봐요. 13불. 3불. 와, 색깔이 찐다, 찐. 하트 갤런이 진짜 5불이네요. 이거 한 통이지. 이거는 지금 날씨에는 먹기 힘들 것 같네요. 슬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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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너츠래요. 여보, 이거 사자. 그럴까? 응. 어, 여기. 사과를 알아서 재는구나. 오맹이들이 사과 따온.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됐어요. 우리는 엄청 조금밖에 안 담아서, 2불? 3불? 1불, 2시대, 3불. 땡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